안녕하세요. 진창아 살길입니다. 메리 캐드린 백수도 천국 간증. 내가 지옥을 가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어 집 2위를 쳐다보니 하늘이 성경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를 수많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 그룹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있었고 둘째 그룹은 사방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는 것 같았으며 셋째 그룹은 날개들을 서로 세우고 집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그룹은 몸이 가장 컸으며 허리에는 큰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퍼복하며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올 때 이 천사들이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며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불로 변하여 타는 듯이 적진에게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들이 불에 타서 결국에는 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예배를 돕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영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불이 섞인 기름을 천사들이 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서 위로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니 입을 통과하여 화살이 발사되듯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양쪽에 나리선 칼로 변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책에서 이로 서더니 설교하시는 목사님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으로 나오더니 양쪽에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목사님의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병든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폐에, 다리에, 가슴에, 다른 아픈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나리선 칼과 같은 말씀이 그 아픈 부위들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그러자 그 부위가 불똥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병 낫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질병 부위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물든 세포와 살들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살과 세포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송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로 부르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사단의 머리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형상이나 뱀의 형상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가무르칠 정도로 놀래며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 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검은 그림자가 악령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귀신들이 사람 몸에서 쫓겨나갈 때 천사들이 새 사슬로 묶어서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사들이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오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권능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예수 이름이오 에베와 헌금과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제사함 받고 병과 저주와 가난해서 놀릴 것이고 결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요 라고 묻자 케드린 저기를 보아라 라고 하시며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자 정면이 열리며 빌딩 하나가 보였습니다. 눈앞에 큰 장면이 열리는 것이 너무 신기스럽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드린 여기 천국에 있는 신유의 보물창고들을 보았느냐 네 주님 보았습니다. 모든 병고침의 역사는 지상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란다. 질병은 아담과 화가 타락함으로써 이 땅에 온 죄의 결과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질병은 사단의 조주입니다. 사단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병의 조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철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십자가 상에서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천국 창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여쭤보니 주님께서 금방 내 심령 속으로 말씀하시기를 케드린 병났기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병을 고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란다. 눈과 발이 낫도록 내게 구하면 내가 고칠 것이니라. 구부러진 것이 내게 펴지기를 구하면 내가 펴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천국 창고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많은 축복이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의 모든 것을 받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메리케드리 백수도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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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